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밀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로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리스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배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일쯤 되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느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느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I am going to speak on the topic I called even now you shall live again 지금조차도 다시 살리라 그 제목으로 지금조차도 you shall live again or even now God will turn things around 지금조차도 하느님의 전환을 줄 수가 있다 even now 지금조차도 God will turn things around for you 하느님을 여러분에게 좋게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even now 지금조차도 when you hear the word even now 지금조차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조차도 it means things have been very tough 지금조차도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태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when you hear the word even now 지금조차도 it means life has been very tough before but now 이전에 이전에 이전에까지 굉장히 삶이 힘들었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그렇다 이거예요 I allowed you to read I allowed us to read very extensive reading 그래서 여러분이 긴 문장을 이렇게 했는데 I know you know it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내용들 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읽은 줄 압니다 but there's a message God is going to bring about from there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and that message is even now 지금조차도 God will turn things around and you shall live again it has been difficult for us every one of us is having tough times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if you're not having a tough time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you're not a human being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if you're not having a tough time 여러분이 충분히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you're not alive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the tough times you're experiencing 여러분이 체험해온 어렵고 힘든 그 과정들 it speaks of one volume one thing important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that means you are alive 여러분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and you have a feeling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you are feeling something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느낌이 있고 오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the cold now this is cold time 지금 겨울이라서 바깥에 춥죠 we are feeling the cold 추위를 느낍니다 when it is going to be hot time very soon summer time we'll feel the heat 그러면 아주 더위를 느낄 것입니다 so now if it is cold time 지금은 이제 추운 시절이고 and you are not feeling cold 그런데 여러분이 추위를 못 느낀다면 이거는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if you are not feeling cold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you are feeling hot 또 추위 대신에 더위를 느낀다면 you will look strange 그러면 정상이 아니에요 because everybody is feeling the cold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다 추위를 느끼기 때문에 that's why we are wearing heavy coat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뜨거운 음식을 먹죠 이 겨울에 but during the hot time 그러나 여름 기간에는 if you put on this kind of clothes 이런 두꺼운 옷을 입으면 then everybody will look at you strange 모두가 저 사람 비정상인가 보다 네 그렇죠 so it means that we are feeling everybody is feeling it 이것은 모두가 이 오감각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and when the cold time is going 이제는 이제 겨울이 지나갑니다 the weather changes 이제 날씨가 바뀌어져요 and then we now get a fresh weather 이제는 신선한 아주 봄이 오죠 so we can say oh now then I was feeling cold but now I'm feeling warm 이제는 추위가 지나가고 이제는 더위가 따뜻한 봄날이 옵니다 so that's going to be a change of time 이것이 시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a change of moment 어떤 계절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a change of situation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오고있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and this message is going to be 지금 전할 메시지는 about a change of situation 상황에 상황에 우리 상황의 변화에 대한 것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there is going to be a change in your situation 여러분의 그 현재 상황 어려움 그 가운데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you are going to experience a better moment 여러분 더 나은 순간을 체험할 것입니다 better moment is coming in your life 여러분 상관에 더 나은 순간이 오늘부터 옵니다 I have a belief in my heart 나는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I have the confidence of God in me 내 마음의 하나님을 믿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확신하게 말하노니 여러분에게 더 나은 날이 옵니다 you have been into your problem for long time 여러분은 그 현재의 문제 가운데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죠 you have been sick somehow 어떤 사람은 또 병이 들어섰고 있고 you might have been going through hard times 어떤 사람은 힘든 과정을 겪어왔고 재정으로도 or drammatically but however even now God is bringing a change God is bringing something new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새로운 것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교회에 예수님으로 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완성시키십니다 필리피언스 1장 6절 우리는 하나님 안에 확신이 있으니 여러분 삶과 다 위대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 그것을 온전히 하실 것이라 여러분에게 온전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도중에 하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꼭 완성하십니다 저와 나를 지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큰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게 한 것은 여러분을 버리고자 이렇게 살아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에도 마음에도 그런 생각 갖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결코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 너희들은 나의 소유이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시절에 베다니에 방문하러 가십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어떤 남자가 있어요 아주 가족같은 친구같은 예수님과 그런 사이예요 나사로의 나사로를 가족으로 생각해요 여기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더라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 나사로라는 사람 어떤 사람 어떤 남자라고 한 거에 제가 흥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병이 들었더라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더라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어느 누구일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일 수도 있어요 나사로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구일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움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병 그것을 겪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듣기를 그 소문을 듣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주 4일 걸리는 길인가 봐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4일 후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직도 거기에 도착도 안 했어요 도착한 지 이틀 만에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너무 늦었다 죽어버렸어요 너무 늦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 다 읽었습니다 자 들으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도착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첫 번째 그가 말하기를 이 질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뭔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일 아마 마귀로부터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이유로 온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픔을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잘 알고 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구도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부모는 어느 누구도 없을 거예요 자녀를 아프게 고통을 주고 그를 부모 있나요 없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죽음을 허락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으실 거예요 하느님이 영광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추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느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느님은 아름다우신 분 모든 상황을 어느 상황도 하느님 보시기는 나쁜 상황이 없어요 그분은 놀라운 사람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느님이세요 놀라운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환경 상황 하느님은 아름답게 전환을 줄 수 있어요 하느님은 아름답게 해줄 수 있어요 하느님은 아름답게 해줄 수 있어요 하느님은 아름답게 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시간에 아름답게 하신다 어저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느님의 시간은 이 땅에서 육을 잇고 있을 때만 우리가 시공간의 제안을 받아요 그러나 하느님의 시간은 틀립니다 영원의 시간 우리 인간이 시간에 제안당하는 것과 틀려요 할렐루야 시계를 만드는 사람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이 여기 제일 머리 꼭대기 오면 정오 정오가 되는 거예요 열두시 정확하게 그러면 내 그림자가 이제 안 보이죠 태양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림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시가 됩니다 태양이 완전히 서쪽으로 질 때까지 내 그림자는요 앞에 생깁니다 시계를 마치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태양을 지었는데 인간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시계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틀려요 인간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있고 하느님은 하느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느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 그 찬양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과 때 모든 것을 하느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재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고 있다면 내일에 있어서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이 웃을 일이 없겠지만 내일의 미래에 있어서는 웃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나사로가 신나더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나사로는 신나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신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이 심해서 너무 겪어왔던 것이 힘들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탄식하고 그랬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그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들을 쳐다보니까 저들이 왜 여기 와있지? 내가 죽었다고 해서 저들이 여기 왔나 보지 그래서 나사로는 기쁘지 않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보고 크게 할렐루야 하세요 그런데 크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뭐가 있다고 아멘하라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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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하느님이 일을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마치 하느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레몬 마신 물 레몬 마신 표정이에요 그러나 하느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느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느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것처럼 왜 이렇게 레몬 마신 표정이에요? 아멘도 없고 할렐루야도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what you interpreted like I said yesterday so you make face like you put lemon in your mouth what is this? that's not what I'm expecting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도 아닌데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도 아닌데 난 더 나은 것을 원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레몬 주스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아주 위장에 좋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찌그리게 되죠 너무 쉬워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어떻게 브로콜리 맛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야? 브로콜리는 쑥스러지요 쑥스러하고 맛도 없어요 목사님 아들은 브로콜리를 싫어한대요 맛이 없거든요 쑥스러워요 다른 것을 먹어도 브로콜리는 그냥 남긴대요 달지 않아요 다름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항암작용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다니에 갔어요 결국은 도착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그곳에 도착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실망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돌보느라고 많은 돈을 지불했어요 그녀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었죠 예수님과 아주 친배라고 아주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오랜 친구지간이에요 그 가족하고 예수님은 그 가족과 나사로 가족하고 친구지간을 시작했을 때 마리아에게 일곱 귀신을 쫓아주었고 그 당시에 나사로는 어렸어요 13살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죠 거의 20년간 관계 그렇게 오래전부터 알아왔어요 아주 가족관계 같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병이 들어왔다고 했을까요 마리아가 말하기로 했어요 주님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 보고 탓하는 거죠 남으라는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일찍 오셨어야죠 지금 와서 뭐해요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영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할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내가 알기로 나는 안다 22절에 지금도 내가 알고 있다 무엇이든지 너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해줄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부류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실 수 있다 믿으세요 지금도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낙심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친구입니까 할렐루야 명심하세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과 아주 오랜 친구가 아닌데 그 가족하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얼마나 오랫동안이었습니까 예수 영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최근의 시간 최근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경고합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확신과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울었어요 35절 예수님이 우시더라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그가 얼마나 친구 나사를 사랑했던가 예수님이 우신 것을 보고 나사로의 죽은 것을 보시고 우셨어요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의 아주 형편없는 상황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죠 하나님도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안좋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도 정말 마음 아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지금도 하나님의 때가 지금조차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셨을 때 보라 그가 얼마나 나사를 사랑했던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요 어머니와 아들 간의 사랑이라든가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을요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 너무 사랑하세요 예수 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은 이 정도는 한국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십니다 이 정도는 애국하십니다 covet wonderful but he is strong 예수 원세 만토다 예수 사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십니다 전경에 서 있네 자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제는 알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알았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제 예수님과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하느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다가 자기 중심이에요 하느님을 위한 계획은 없고 let me give you let me tell you something do you thought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무엇을 할 것이라는 거 이런 거 하면서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하늘나라 가면 내가 하느님의 낯을 볼 텐데 내가 하느님을 대면하며 하느님을 경배할 텐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런 거 생각지도 못했죠 하느님을 가서 내가 뭐 할 것인가 인간의 삶은 굉장히 이만큼 자기밖에 몰라요 God give me this God give me this God give me this God give me this God give me everything God give me everything 맞아요 틀려요 내가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 우리는 하느님을 위한 계획이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를 위한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이 나사로에 대한 이 스토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시작하기로 어떤 남자가 그러고 나서 나사로라고 지명했어요 어떤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텐데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늦지 않았다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예 저 믿어요 부활하는 그날 다시 살아나겠죠 지금이다 지금도 가능하다 지금도 내가 부활하는 그날 부활이여 생명이다 어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게 된다 지금 여러분은 하느님을 믿으면 여러분 상황이 죽은 것 같을지라도 상황이 아주 형태롭고 죽은 것 같을지라도 하느님이 다시 살게 하십니다 하느님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대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은 다시 살 것이라 여러분들은 다시 살게 되고 일어납니다 다시 살게 되고 다시 일어나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는 않아요 여러분이 상황이 아주 안 좋았겠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묻기를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물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것은 지금 치유가 왔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지금 당신의 치유가 왔습니다 지금 당신의 치유가 왔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치유받아라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눈먼 소경 예수님 만났을 때 치유받았어요 얼마나 눈먼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런 거 묻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소경돼지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묻지도 않았어요 너가 치유될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눈이 띌지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저는 사람 아줌뱅이는 다시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현재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미래 과거 과거 오늘 미래의 영혼토록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문제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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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또 미래에 있어서는 멋지게 살아가죠 오직 두 사람만 아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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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나요 나사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사로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나사로 나사로 나사로가 내가 죽었던 게 내가 죽었던 게 사실이었나 내가 죽었던 게 사실이었나 내가 다시 회복되어질까 부응이 일어날까 당신이 생각하기로 내가 돈이 생겨가지고 빚을 청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나사로가 이것저것 생각해봤어요 아 내가 미래를 어떻게 직면하지 아 이 사람들은 내가 죽은 줄 알고 애국했는데 내가 미래를 아 부끄럽다 미래를 어떻게 대면하지 그냥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하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면 미래를 직면하세요 미래는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현재 일어나는 일을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관심을 가질 것은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현재는 생각지 마시고 예수님의 가늠한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 문장 너를 송사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네요 주요 다 갔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는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너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사람들은 여러분을 정제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네요 하늘만 정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늘만 정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늘만 정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심판 날은 거기에 결말이 나요 그러나 지금은 지금조차도 하늘만 아직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정제하지 않으세요 but there's opportunity opportunity for you to change opportunity for your transformation opportunity for growth opportunity for grace opportunity for forever opportunity for great life 위대한 삶의 기회도 이 땅에서만 지금도 하늘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원수 are nowhere to be found 어디에도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I want you to think about this to adopt it into your life so it can help you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채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유익합니다 When you live here 여러분 여기를 떠나갈 때 going out of that door 그 문을 열고 나갈 때 don't think about your enemies anymore 여러분의 원수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because when you think about your enemies 여러분의 원수나 생각하면 when you keep thinking about them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연상하고 생각하면 they will delay you 여러분을 지연시킵니다 여러분에게 해가 돼요 delay your movement 여러분의 움직임이 후퇴하지 앞으로 전진이 없어요 and make you to momer 여러분에게 불평, 원망, 중얼중얼하게 만들어요 How many times you were alone? How many times you were alone in your house or somewhere you were talking about your enemy?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나 혼자 있었던가 you're thinking about them Think about good things The Bible told us in the book of Philippians 4, 8 He said, think of good things Amongst the things God said, think about them Amongst the things God said we should think about them Your enemies were not there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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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said The Bible said Whatever things that are good Whatever things that are lovely Whatever things that are good report If there be any praises If there be any virtue Think on these things He didn't say If there's any enemy If there are acquaintances Think about them No So what you think is Think of good things Think of God Now the reason is When you think about good things You know what happens? You get inspiration Hello? When you think of good things You get inspired You get inspiration The reason is When you think of that You begin to imagine Imagine good things From then It will inspire your inventive ideas 여러분의 아주 만들어내는 고안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이렇게 생겨요. 발명. 발명. 아멘. 잘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원수나 부정적인 거나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화나게 만들어요. 나쁜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복수해야지 복수할 생각까지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그 하늘 앞에 영광이 안 되죠. 여러분을 오히려 후퇴하게끔 여러분의 좋은 것, 아주 창의력 이런 발명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전진, 발전이 있어요. 그러나 복수하고 이런 생각하면 후퇴. 이 두 가지 좋은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세요. 나사로가 생각하기를 미래를 생각했어요. 정말 창피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대면하지? 부끄러워하는 거죠.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도와줄 때마다 영광을 돌리세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남의 때가 돼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면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때예요. 그 사람은 지금이 그 사람의 때고 여러분의 때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때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강의 때가 오고 있어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부활이여 생명이다 어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다시 살 것이라 나사라가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가 울고 나서 삼초보자 어디에 나사로를 두었는지 보여줘라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는지 나를 알려달라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왜 그렇게 물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문제를 다 보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show me the problem 문제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point to me point to me your problem 문제가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달라 알면서도 의사는 여러분의 병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의사가 대부분 어디가 제일 아픕고 통증이 있습니까 물을 거예요 어디가 제일 아픕니까 여기 여기 거기 맞아요 알아요 그런데 말하기를 show me where you laid him 어디다가 시체를 놔뒀는지 보여달라 and they went they took him they showed him Lord see where we laid him 저기다 두었습니다 저 무덤에다가 then there was a very huge stone 거기에 아주 큰 돌로 막아놨어요 the block the grave then he said who will remove the stone remove the stone remove the stone remove the stone now that stone stands for stumbling block 그 돌이 한마디로 걸림돌인 거예요 hind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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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obstacle to the resurrection of Lazarus 나사로가 부활하는 데에 장애물이에요 Lazarus might have maybe may rise but without the stone being taken away he cannot come out 그래서 나사로가 막힌 상태로도 살아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살아난 나사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Jesus said take it away the stone 그래서 we have to take out the unbelief 우리의 불신의 돌을 갖다가 장애물을 갖다가 제거해야 합니다 we have to take out the unbelief 우리의 불신의 장애물을 제거하세요 so that we can come out from our rising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so we will come out when we rose when we are risen we can come out 장애물을 제거하면 불신의 장애물을 제거하면 우리가 살아났을 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돌을 제거했어요 예수님이 소리를 지렸어요 Lazarus 나사로요 come forth 나와라 and Lazarus came forth 나왔어요 somebody that was dead four days four days 나흘 됐어요 냄새 나요 Lazarus came forth and he said lose him and let him go lose him and let him go now you see let me tell you something here do you know that God can help us but we need the assistance of loving people around of caring people we need we need care so give people care care hallelujah so when Jesus said lose him and they lose the cloth the grave cloth and they lose him and Lazarus became alive even though he was not smiling never mind God is not worried even though you are not smiling upon all the good things he has done for you you have forgotten you have forgotten you know one thing about you know women are trying a lot the women so they cook stressfully cook cook and the man or the husband the man they cook and just eat it eat it eat it good but any day the food is not delicious the man will spoil his face 화가 나가지고 he will forget about the good nice soup nice food he has eaten many of us we have eaten a lot of good things taken a lot of good things from God but but only once in a while when it is not more fantasy when it is no more delicious we forgot we forget all the things God has done you say God I'm disappointed I'm disappointed why do you remember the ones you have eaten the nice salad the nice kimchi the nice delicacies you've forgotten women we are sorry we are sorry on behalf on behalf of the men we have five or six men here or ten men maybe ten men whatever on behalf of us we are sorry we are sorry to God we are very sorry to God because we are ungrateful people Lord I'm sorry many times I did not declare my gratitude to you I'm sorry many times I didn't remember what you have done I'm sorry hallelujah even now God will do something for you even now even though you've been long time in that situation dead or confused or lost or whatever thing it has been long but even now transformation is coming better life is coming blessing is coming blessing is coming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m going to pray for us the prayer is that even now God will do something for you even now God will transform you even now what you have lost you've been looking for it shall be found even now all the friends you have had that forgotten you they will remember you 여러분의 모든 친구들 여러분 선한 일을 친구들에게 해줬던 거 그들이 다시 기억을 해줍니다 Hey a lot of people here God just told me you fell into this category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런 범죄에 속해 있대요 You have done a lot for people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일을 해줬는데 they've forgotten that 그들이 여러분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다 잊어버렸어요 they've forgotten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but even now after this prayer they'll begin to remember you Man of God somebody will remember you Man of God the pastor someone will remember you and they will come to apologize to you and some of you here you you will see you are going to see that it's going to happen somebody will call you say I'm sorry I have not fulfilled my promise that would be a result of this prayer that would be a result of this prayer we're going to pray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you need from God but we're going to thank God for the things God has done already so he would do more so he would do more hallelujah amen 메인